아이고 이거 먹기 딱 좋은 날씨네 니들도 알겠지만 이 세계에서는 뚱뚱한 게 꼭 힘이고 정이고 진리다 알겠냐 네 형님 그래 아유 이거 한절기가 돼서 그런가 목도 따끔따끔하고 형님 제가 그래서 죽을 준비했습니다 아유 그래 목이 안 좋을 때는 알겠습니다 그래 뜨거우니까 뭐하냐 뭐하는 거야 죄송합니다 형님 저도 모르겠구만 이게 저도 모르게야 지금 누가 봐도 네가 먹고 있지 이놈이 이거 죽을 준비했습니다 그러더니 죽을 준비했구만 진짜 죄송합니다 형님 오랜만입니다 형님 형님 저 녀석들 지금 보석 감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저건 보석 감정 하는 게 아니야 벼룩의 간을 빼먹는 거야 야 진짜 빼먹은 게 맛있는데 저것들 봐 별개 있었습니까 형님 김준휘 네가 여기까지 웬일이야 아 그건 뭐 할 거 없으시고 근데 좀 야위신 것 같습니다 아시죠 형님 이 바닥에서 살 빠지기 시작하면 물러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무슨 어술이야 나 아직 완전 뚱뚜뚱뚱뚱 하거든 형님 호호호호호 노우 그러세요 그걸로 놈 형님 근데 요즘 안 좋은 소문이 돌고 있습니다 무슨 소문 며칠 전에 삼겹살 드셨죠 그래 나 살찌려고 막 삼겹살 먹는다 왜 근데 형님 그 삼겹살에 오돌뼈를 떼고 드셨다고요 아니 오돌뼈를 떼면 그 살이 점이 얼마나 많이 불가인데 그거리를 살빼려고 그런다냐 그거 먹었어요? 그거 먹었어요? 사람이 다 해줘지 다 해줘지 아니 진정해 진정해 왜 그래 이거 게 아니라 내가 이가 안 좋아서 지가? 형님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잇몸이 없으면 혓바닥과 입천장으로 이렇게 이렇게 씹어 먹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정 어려울 것 같으면 빨아서 녹여 먹으면 될 거 아닙니까? 야 누가 오돌뼈 녹여 먹어? 어? 뭐야? 10년째 녹여 먹고 있으나 봐. 뭐야 이거? 언젠가는 다 녹을까 싶어서. 우와 다 씻긴다. 우와. 정신 차리세요 날씨에 빠져요. 야 걔네 이상해 미쳤나 봐.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그래 영길이 너 살 좀 쪄어? 저 0.5kg 쪘습니다. 엉금 엉금 찌는구나. 가봐. 뭐야 이 앵두만 한 돼지는. 뭐? 앵두만 한 돼지? 너 말로 해서 안 되겠다. 가자. 잠깐. 검도의 정승. 최고의 방어법. 좋아 이거야. 내가 절대 방어로 보여주마. 가자. 공격할 데가 없어. 공격할 데가. 하나도 없어. 공격할 데가 없어. 공격할 데가 없어. 공격을 못 하겠어. 공격할 수가 없어. 형님 제가 이겼습니다. 너는 바보야 돼지야. 컨셉으로 하나만 정해. 2, 9, 8. 들어가. 형님 제가 처리하겠습니다. 가봐. 우와. 우와. 뭐야 이 놈 정말. 나나리 대단해. 이야 이 녀석. 이 녀석 발뚝을 좀 봐. 이거 튼실한 꼬마 엉덩이 같아. 우와. 우와 이거 다. 우와. 잠깐만. 이거 뭐. 야 몽고반전까지 그래. 이거 똑같다. 우와. 뭐 이래. 야 이거 땀띠에 나겠다. 파우더라도 좀 발라봐 이거. 정말. 어떻게 팔에 애기 엉덩이가 있지. 아 진짜.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짜증나게 진짜. 살 좀 쪘다고 기어오르는 거야 지금. 김수영이. 너 오늘 진짜 혼나고. 뭐. 야 이 놈 옷을 봐. 이거 이거 두 개 연결해서 입은 거야. 야 이거 어찌. 야. 우와. 하나는 맞지가 않으니까 두 개를 연결해서. 야 그럼 이거 어디 사이즈가 온통. 백. 야. 얘 그럼 상의 사이즈가. 200이라는 소리야. 200. 야 그런데도 잘 안 잠겨. 야. 야 이. 야 어. 이거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놈아. 잘 했다. 신혁아 들어와. 봤지 김수영이. 우리가 이 정도야. 알겠으면 꺼지시지. 알겠습니다. 근데 형님은. 그런 말씀하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자 형님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형님이 친구랑 단 둘이 야식으로. 족발을 시켰습니다. 자. 우와. 족발. 이 족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집어 들어야 될 거. 어떤 것일까요. 내가 제일 좋아하는 살코기. 아니죠 형님. 아. 그러면 여기 콜라겐이 많은. 족발이 콜라겐이. 틀렸습니다 형님. 그럼 뭐부터 집으라고. 이 제일 큰 뼈부터 집었어요 저 형님. 야 그거 뭐 먹을 거 했다고 뼈를 집어. 먹긴요. 상대를 기절시키고. 나 혼자 다 먹을 생각. 정신 차리지 마. 형님. 그리고 족발 시키면 주는 이 비닐장갑. 이거 왜 해주는지 아십니까. 이게 국수 비비라고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럼. 짐은 남기지 말고 완전 먹자. 우와 완전 먹자. 나 혼자 다 먹을게. 내가 참 없다. 정신 차리세요. 날씬에 빠져가지고. 야 태훈아 우린 저 가서 추석 때 남긴 음식으로 비빔밥이나 해 먹자. 잠깐. 이건 내가 좀 잘못 들었나. 뭐요. 추석 때 남긴 음식. 아 그게. 남긴 음식이 있어. 조금은 남길 수 있잖아. 이만큼. 아닌데 난 추석에 남은 거라고는. 동편 먹고 나면 이 솔잎밖에 없어야 돼. 대상하십니다 형님. 대상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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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ycl cur까지 행ulu.